쉐보레, 더 뉴화베오 사전 계약 돌입, 가격은 1410만에서 1796만원. 쉐보레는 크리스탈 LED 주간주행 등을 포함한 고급 사양 적용을 통해 한층 성숙한 디자인으로 새로 태어난 더 뉴화베오의 출시를 앞두고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 GM 영업, 서비스, 마케팅 대일 설리번 부사장은 아이코닉한 홈팩트 디자인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바베오가 한층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과 풍부한 편의 사양까지 갖추게 됐다며 극적인 상품성 향상과 함께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소형차 시장의 새 기준을 제시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 아베오는 경쟁 모델들과의 차별화된 감각적 캐릭터 라인은 유지하면서 쉐보레의 최신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듀얼 크롬 라인 디테일과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리스탈 LED 주간주행 등등 새로워진 디테일과 함께 넓고 안정감 있는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또 디타늄과 실버 컬러를 조합한 16, 17인치 투톤 알로이 휠을 채택해 프리미엄 스카이를 구현했으며 쉐보레 특유의 투엘리먼트 디자인을 통해 수평지향의 형태로 날렵하게 변화한 후면 디자인이 한층 정돈되고 안정된 인상을 연출한다. 신형 아베오는 디자인의 변화에 더해 진일보안 첨단 편의 사양을 대폭 적용했다. 운전자와 동승자를 배려하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로 호평받는 쉐보레 시그니처, 듀얼 코핏 인테리어와 더불어 향상된 시인성과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IP일체형 미터 클러스터, 열선 스티어링 휠, 스마트 버튼 시동 및 스마트키가 새롭게 채택됐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브링고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 쉐보레 마이링크 시스템을 탑재해 차급 이상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편의성을 두로 갖춘 실내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더 뉴 아베오에 탑재된 일 4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140마력의 최대 출력과 실주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00에서 4500RPM 구간에서 구현되는 20 4KGM의 최대 토크로 동급 최고의 가속 성능과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쉐보레는 신형 아베오의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과 다양한 편의 사양 추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 대비 최대 24만원 낮게 책정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이어간다. 더 뉴 아베오의 가격은 세단 모델 기준으로 L1410만원, LS1524만원, LT1779만원, 해치백 모델이 LS1519만원, LT1796만원이다. 한편 쉐보레는 더 뉴 아베오의 출시를 맞아 약 두 달간 쉐보레 홈페이지를 통해 소형차 주고객층인 30에서 40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아베오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는 한편, 사전 계약을 통해 차량을 출고한 고객 모두에게 모바일 쇼핑 사이트 옵션과의 공동 마케팅으로 마련한 10만원 스마일 캐시 직업 이벤트를 실시한다.